아멘 요즘에 같이 한 번만 해주세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리는 대구의 청년들입니다. 좋은 곡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. 그루로 여기 서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. 마지막에서 두번째 노래는 그루로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노래는 저녁의 곡입니다. 더 이상의 회선을 맡긴 한 기회가 있습니다. 여기서의 소설은 오프링 공연 국민의로. 존경 contenido 담당haupt방송 ely 그리고 그 소중한 내용을 갖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남다른 봉사 선신으로 환경 보정을 위해서 많이 앞장서 조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계속해서 최희철님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. 네 앞으로 환경 보정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공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오늘 환경의 날 기념식 축사와 함께 국민시장님께서 청정한 대구 미세먼지 없는 대구를 위해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라고 지적할 정도로 세계 곳곳의 대기오염과 대기오염의 사회자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바 같이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묵묵기요 환경 24회 환경연화를 맞이하여 환경을 지키는 일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 사무 입장점을 비롯한 각 단체 여러분께도 평창을 받으신 환경 유공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여러분을 큰 대기오염의 사회자입니다. 이 다섯 가지가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들인데요. 오늘 우리 아이돌과 네이빈들이 한번 내려서 포셔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미세먼지까지 활짝 펼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의 기념 소진 촬영부터 하겠습니다. 정연아입니다. 오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있는 대구를 한번 다 함께 만들어 보기를 기원합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